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는 비감한이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이 이스터 썬데이가 내일이기 때문에 무척 많은 한국분들 또 한인분들께서 기독교 신자시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성스러운 주간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이스터를 맞아서 여러분들께 이스터에 관한 그림 하나 시사만평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시작하겠습니다. 푸라 안젤리코라고 제가 미국식으로 발음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초기 시대의 화가였고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사였던 푸라 안젤리코 과거의 80년대 초에 요한바오로 이세가 정말 그의 삶이 대단했다 해서 복자로 한 그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동안 계속 지옥을 방문을 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그 마귀라고 해야 되나요. 악마 전부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의로운 자들을 전부 이제 이렇게 갇혀있던 곳에서 풀려내는 그런 그 상황 그 그림을 바로 이 푸아 안젤리코 작가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튼 이러한 그런 지금 그 성스러운 주간인데 시사만평을 보시면 현대로 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할머니와 손주인 것 같죠. 할머니는 아마 이스터의 색깔 아주 콜고루 칠한 달걀, 젤리빈 같은 거 많이 드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가 다시 이제 그 일어서고만 그걸 이제 성경이네요. 딱 보니까 믿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시고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손주가 딱 뒤로 돌아보면서 누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손주는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이스터에 관한 어떤 그 상품과 연관된 것은 다 즐기고 있습니다. 이스터 선물 바구니, 초콜릿도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장난감. 글쎄요. 이 시사만평가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스터의 의미를 우리의 후손들이 모른다면은 글쎄요. 어찌 보면은 나는 느꼈지만 알았지만 후손들에게 누구요? 그건 지도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는 그러면 이게 책임이 어른의 몫이 아닌가 이런 말을 좀 그 홀이라는 시사만평가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두 번째 시사만평 보시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핵심 이런 것이 우리 모두 거의 다 알고 있는 건데 특히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정치적으로는 가장 레드스테이트, 바이블 벨트, 성서를 믿고 교회에 잘 가고 이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찾고 하는 사람들이 이민에 대해서는 그 이민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불법으로 미국에 이민을 오려고 하는 사람도 못 먹고 못 살고 헐벌이고 굶주린 자들이야 다 나에게로 오라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바이블 벨트에서 그걸 이 시사만평이 보여주고 있네요. 이 시사만평에 보면 맨 오른편에는 제일 짙은 글씨로 WWJD 이게 이제 약자죠. What would Jesus do? 해서 WWJD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중간에 저기 보면 강단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Love라고 하측민이라고 누구를 하측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는 나머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팩스턴이라고 제일 큰 분은 텍사스의 검찰총장도 했고 하는 바로 이 팩스턴 그리고 그 아래 조금 작게 보이는 사람은 텍사스의 주지사죠. 그렉 에버트 주지사입니다. 이 시사만평 자체가 먼저 제일 큰 사람부터 갈까요? 팩스턴이 검찰총장으로서 Shutdown 닫아버려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민자의 쉘터를 닫아버려 이건 텍사스나 로스앤젤레스나 똑같이 개신교가 됐던 카톨릭이 됐던 교회에서 난민자 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어디서 남쪽에서부터 쭉 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로 그냥 버려버리고 하면 교회분들이 가서 밥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교회에서 재워주시고 하죠. 그런데 한 가장 또 이 성경과 하나님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는 보금주의자들이 많은 텍사스에서는 검찰총장이 Shutdown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이민 쉘터들 다 닫아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그거 퇴거 명령서까지 손에 들고 있네요. 노티스까지 들고 있고 그럼 그 옆에서 텍사스 주지사는 침입자들이야 Invaders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위에 목사가 정말로 가베지라고 라프라고 하측민이라고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하측민 쓰레기 그럴 때 맨 오른편에 지저스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What would 지저스 do? 지저스는 참 나는 이런 가이들과 손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목사, 텍사스 주지사, 검찰총장 이런 가이들과 나는 시작부터 거리를 뒀다.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스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볼티모 다리 프란세스 스캇 키브리지가 화물선 달리에 의해서 붕괴되고 그 부분을 좀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였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이게요. 볼티모에서 그 항구에서 메켓니 그 항구에서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에 그 다리를 들이받아서 추진력을 잃고 전기가 다 끊어지고 조사하는 결과 자체는 어쩌면 몇 년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더러운 연료도 이유였던 것 같다 등등이 있었고 충돌하기 전에 그래도 승무원들이 관계 당국에 그걸 알려서 전부 그 다리를 통과하려는 자동차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았고 다만 그곳에서 다리 보수공사 보수공사라는 것도 작은 공사죠. 파톨, 구멍난 곳 막고하던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드라스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여섯 분이 숨졌습니다. 시신은 지금 가족들이 본 가족도 있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시신이 더 많습니다. 배 자체는 현대중공업이 제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모든 관리와 운행은 싱가포르의 시너지 회사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점검을 할 때 살짝의 문제는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다리도 197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오래됐고 그에 비해서 이 화물선은 너무너무 큰 화물선 미국 포스폴 구장의 3배만한 그런 화물선이 쳤으니까 칠 때에 마치 로켓 발사와 같은 힘이었다고 하고 이 다리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집들이 막 흔들렸다고 하더군요. 한국 건너편의 집도 흔들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6월 달에 보조기계의 결함이 있었지만 후속 검사에서는 OK였습니다. 칠레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뉴욕에서 검사해 봤을 때는 OK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큰 비용을 내야 될 테고요. 물론 연방정부가 한다고 했지만 다리 수리비용도 그렇고 이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 다리도 보험이 들어있고 배도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주는 큰 피해는 없다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물론 피해는 있죠. 한참 걸리겠죠. 보수공사도 그렇고 공급망, 그 공급망의 허브이니까 미국 공급망의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자동차 넘버원, 농기계도 넘버원, 건설기계도 넘버원 그쪽으로 드나드는 그 분량의 석고나 무슨 설탕 같은 것은 수입의 넘버원 석탄은 수출의 넘버투 당연히 지역경제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미쳐질 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 통근하시는 분들 이미 불편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볼티모아나 메릴랜드 지역의 경제는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 전국적인 경제에 이번 이 다리 붕괴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좀 관계,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제 방송한 금요일 방송분에 맨 댓글에 맨 위에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년 걸리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재건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돈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해주는가라고 생각을 할 테고 빨리 해서 뭔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했다 하는 칭찬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공화당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할 테고 제가 지금 그쪽 지역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께서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말하셨던 그 부분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핀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왜 핀이 어디로 갔나요? 핀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분의 댓글 그래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댓글란을 쭉 보면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그쪽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에는 뉴욕이나 아니면 뉴저지주의 항구 쪽으로 그쪽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뭐 이게 조금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핀으로 해놨는데 아마 그분이 스스로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견이 실제로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뉴저지라든가 아니면 뉴욕의 항구도 이미 포화상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야 뭐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미국 전국적인 공급망이라든가 세계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은 이제 현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현지의 사정에 맞게 많은 것을 느끼시는 것을 전달을 하셨다고 아무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떠오르는 스타가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주지사가 웨스모어 주지사가 그렇고 사실 웨스모어 주지사나 볼티모어 시장은 전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중요한 지역에서 중요한 정치인을 할 때는 뭔가 이제 뭐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뭐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되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뚫고 이번에 아주 굉장히 떠올랐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핏 브리저즈 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일 처리하는 여러 가지로 이제 두 사람이 전부 한 사람 45살 핏 브리저즈가 42살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스타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저는 제일 이것도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그 숨지신 분들이 전부 이민자라는 것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토록 가능하면 깎아내리고 가능하면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막 죄인처럼 취급하고 하는 그런 남미 출신의 이민자라는 것 그게 보통 백인들이 너무 하기 좋아하는 엄청나게 돈 많이 받고 엄청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숨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뉴스가 어떤 부분에 더 저에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볼티모어라는 것이 그 맥켄리 요새가 1812년도에 영국과 미국이 싸울 때 미국이 그 요새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프란시스 스카키가 그걸 보고 시를 만들어서 그 시가 미국의 국가가 된 것처럼 볼티모어 시는 다시 재건되고 다리는 더 튼튼해질 것이며 뭐 배들도 크면 큰 대로 이번에 이 달리보다 더 큰 배들도 많죠. 크면 큰 대로 더 많은 현명함을 갖춘 그런 배가 돼서 볼티모어 항구도 더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봅니다.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하죠. 항소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 사기한 그 벌금 4억 5천 4백만 달러에서 이제 열흘 기한 다음 주네요. 1억 7천 5백만 달러인가요? 그렇게 열흘 안에 내면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깎아준 거죠. 그리고는 항소를 진행을 하자.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깎여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을 내고 나면 자산은 그 사이에는 압류당하지 않는다. 하는 좋은 뉴스도 있었지만 나쁜 뉴스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로노 배우와 잠자고 마치 그게 사업 관련상 뭘 했던 것처럼 돈을 주고 나서는 입마금 돈은 그리고 그 돈을 사업 관계로 처리를 해서 이게 소송당한 그 재판 케이스에 대해서는 4월 15일에 재판이 연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봤지만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정규방송이 끝나고 나서 나온 판결도 과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좋지 않죠. 조지아주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그것을 맹렬하게 수사해왔던 파니 윌리스라는 검사가 본인도 또 다른 특별검사를 딱 임명을 했는데 그 남자 특별검사와 파니 윌리스 검사가 지방검사가 남녀관계였기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이것을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중에는 트럼프와 또 다른 전체적으로 여덟명이 항소를 했죠. 한 번 재판에서 판사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재판 진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고 아니야 안 돼 하고 이쪽 트럼프 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어제 항소법원 판결도 파니 윌리스 검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한 번 판사가 판결을 해서 그 남녀관계의 특별검사 남자는 본인이 사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주적이죠. 파니 윌리스 그 검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요. 허시머니 판사 스토미 데니에스 허시먼스 판사가 후앙몰천 이라는 판사인데 그 판사의 딸을 또 열심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뭐 제갈물리 입에 제갈물리는 그런 이제 개그오더 같은 것도 내려두고 판사가 판사의 딸까지 아무튼 너무 복잡하고 이런 지저분한 행위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재판 받으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법과 질서를 가장 강조를 하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튼 조 바이든 이 세 명의 대통령이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2,500만 달러 선거기금도 모으고 바이든을 위해서 뭐 인기 있었던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튼이라는 두 대통령이 열심히 그를 서포트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경관 근무 도중에 용의자에 의해서 뭐 불법 주차하고 나서 나와라 뭐 어떻게 했더니 뭐 총을 쏴버린 거죠. 그 경관에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계속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민주당이 잘못해서 범죄가 많아진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요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다가 숨진 우리의 경관 장례식 이렇게 갔는데 막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으로 숨진 워싱턴 DC 경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 이름이 브라이언 시크닉 이라는 경관이었는데 이 시크닉 경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전부 이렇게 복무 중 내 아들이 내 아들이 그렇게 숨졌을 때 바로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아들을 숨지게 한 그 폭도들을 용서한다고 했다. 다짐을 했다. 용서한다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인질이라고 하잖아요. 애국자 인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아니 정말로 그날 미국의 민주주의의 보루인 의사당을 지키다가 숨진 우리 우리 가족의 장례식에는 오지 않더니 경관의 죽음을 캠페인용으로 활용하고 있네 뉴욕 경관의 죽음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DJT라는 도널드 존 트럼프라는 그 이니셜을 딴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과 다른 회사가 합쳐져서 증권 상장을 했고 사흘째는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어제는 주식시장이 이제 굿프라이데이기 때문에 개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무척 강해 보이는 거죠. 최고의 주식인데 이 지금 회사는 회사의 가치라고 할까요? 회사 매출의 2,000배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 주식시장 움직임으로는 보여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메타라든가 비슷한 아니면 또 레딧 같은 데는 그 매출의 한 10배 정도 이 정도 됐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해치펀드 손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 무조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 회사를 키워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 그럼 아무래도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어? 하고 들어간 개인 투자가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회사 매출의 2,000배 정도가 딱 그렇게 며칠 되지 않아서 주식으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 거품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안 판 것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머그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이런 건 팝니다. 팔아서 돈을 선거기금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그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면 본인들이 알려지잖아요. 트럼프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399달러짜리 운동화도 팔았고 Never Surrender High Top Sneaker 라고 해서 절대로 나는 행복하지 않아. Victory 하는 향수도 99달러에 팔고 있고 바이블도 59달러 99센트에 God Bless the USA Bible 이건 이제 리 그리노드라는 country 가수의 노래 제목을 따서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나 그거 돈 받는 거 돈 받는 거 왜 없어요. 로열티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돈 걱정이 좀 심각한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정도가 되면 돈 가지고 선거가 결정된다고는 파악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는 정말 정말 God 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싱글 바이블의 어떤 하나도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바이블을 나는 60달러에 팔고 있다. 이거 여러분도 오늘 당장 사세요. 이 All Sales Final 하는 이런 재밌는 바이블은 거꾸로 들었네요. 이번에 거꾸로 안 들었던데요. 이렇게 표시하고 비디오 바이블 장사하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런 시사 만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마디도 바이블의 어떤 구절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팍스에서 인터뷰하면서 과거에 가장 좋아하는 바이블 구절이 어디세요? 하니까 얘기 못하고 못하니까 자꾸만 하라고 하니까 그건 말할 수 없죠. 개인적인 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는 리벌티 대학교에서 졸업식에서 이렇게 졸업사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 후속 영어로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영어로를 말씀을 드렸어야지 되는데 한국말로 말씀을 드려서 뚜렷하게 전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고린도 전서 후손은 투 고린도 이렇게 쓰여지지 않잖아요. 세컨이잖아요. 아주 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분들만 그중에 사랑은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를 아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너무너무 페이머스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컨 고린디언즈라는 걸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 모르고 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서 보금주의의 최대 학교라고 하는 리버트 대학 그 총장 이름이 파웰이었죠. 그 총장에 초대를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들은 엄청 웃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항상 바이블을 팔아서 드시던 아니면 무슨 교회에 가서 바이블을 들고 사진을 찍던 보금주의자들 많은 보금주의자들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지금 나왔잖아요. 트럼프라는 성경을 지금 세일하고 있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 쭉쭉쭉쭉쭉 하면서 맨 오른편에 뭐 위에 다 그건 이제 뭔가를 빗댄 얘기들이고요. 제일 크게 봐야지 될 것은 온 세일 온 세일 한다잖아요. 지금 59달러 95센트 예 뭐 페이먼트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아무튼 이런 일들 보금주의자들은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이게 순수한 종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뉴스 가운데서 미국이 점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이기를 기독교 민족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것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혹시 시간이 있으면 따로 클립을 만들어서 올릴까요? 그리고 공화당이 기독교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그 시점에 미국 사람들은 점점 기독교와 멀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저로서는 이번 주에 조금 들여다봤었던 거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시사만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시간과 함께 덧없이 흘러가는지 이것도 지금 맞는가 생각해 볼 그럴만한 시사만평이거든요. 오른편에는 트럼프가 트럼프의 그 리드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문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걸 지금 하는 거 아니죠. 게임기 놓고 아니 도대체 이 게임기에서 이 주인공의 슈퍼파워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게임을 하는 그 뭐 시스터인지 시스터죠. 시스터가 그냥 그를 점점 더 강하게 때릴수록 그는 더 강해져. 때리면 때릴수록 막 강하게 막 철을 불로 달구고 지지고 하면 더 강해지듯이 그런데 트럼프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매체에서 뭐 스윙스테이트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제는 점점 바이든이 트럼프를 바짝 쫓아가거나 위스컨센 같은 데는 1% 포인트지만 앞서가는 여론조사까지도 나오니까요.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무슨 소비자의 지출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그 전날에 소비자의 심리지수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오후에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정규방송이 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동안은요 실제 경제보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경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나쁘대요. 내 경제가 너무나 나쁘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 경제나 내 경제나 니 경제나 내 경제나 같이 페이럴 받는 경제인데 더 나쁠 게 뭐가 있지? 우리 봉급이 더 깎인 게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이게 박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팍스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세뇌되는 거예요. 내 경제가 나빠지고 내 경제 니 경제가 왜 나빠져 똑같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많은 매체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소비자 미식언대학교의 신뢰지수도 올라가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안심을 하고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고 임금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엄청나게 또 물건가 모르는 것 아니야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품목은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떤 품목은 내려가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지율 같은 것들이 변동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고 나니까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어떤 캠페인을 하냐면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었던 공화당 유권자에게 트럼프는 당신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인하세요. 30초짜리 광고를 내보내는데 보니까 바이든 목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의 목소리인데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에게 세대가리다. 대통령 깜이 아니야. 대통령 팀버가 아니야. 대통령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팀버라든가 프레시던셜 팀버라든가 아니면 프레시던셜 머테리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니키 헤일리는 마가에서 영원히 금지할 거야. 트루스 소셜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월달이니까 지금 있을 거예요. 그대로 또는 나는 표가 더 필요하지 않아. 니키 헤일리 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목소리만 30초 동안 모아놨습니다. 니키 헤일리를 조롱하는 표정하며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세요.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중요한 사람은 보라 오바마 전 대통령 같습니다. 시사만평이 러닝메이트 라고 하면서 오바마가 바이든을 업고 2024년도까지 열심히 지금 뛰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라디오 시리 뮤직 홀에서 2500만 달러 2600만 달러 정도를 모았어요. 선거기금을 그런데 돈 자체는 물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3300만 달러를 모은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기에 헐리우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미친 민주당 엘리트라고 하지만 본인 그쪽은 해치펀드 매니저가 주관을 하고 뭐 카지노 대부 뭐 카지노 대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카지노 대부 무슨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오일회사 대부 뭐 이런 사람들 재벌 거부 대부 등등이 많아서 그 돈도 깨질 겁니다. 그런데 물론 기금이야 앞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유리하겠죠.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 상원의원 선거만 하더라도요. 워낙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인지도가 높았던 상원의원이면 도전자보다 훨씬 선거기금을 덜 쓰고 선거기금이 덜 거쳤어도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더블이잖아요. 트럼프도 전 대통령이었고 힐러리 크린튼이 본인보다 두 배 더 선거자금을 많이 썼는데도 이겼던 그리고 바이든도 현 대통령이고 하니까 두 사람은 인지도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막 어디에 광고하는 돈도 뭐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좋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쓸 때보다는 그 효과는 적을 것 같고 다만 격전지에서 사무실 차리고 스탭이 써야지 되죠. 그리고 이 스태프들이 하는 일이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누가 누구를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거 그런 데는 돈이 쓰는데 필요하겠지만 뭐 엄청나게 이 돈 자체가 승패를 가른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방송국은 좋죠. 광고 많이 하니까 그런 거고 이 이벤트에서 오바마와 빌 크린턴이 한 얘기는 미국에 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바이든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오바마가 바이든이 그동안 비난만 받지만 어떠한 일을 했는가 성과를 법으로 나타내는 것 등등을 쫙 소개를 해주고 빌 크린턴은 트럼프가 내가 잘했다. 들어가자마자부터 나는 그 달부터 경제가 엄청 올라갔잖아. 하지만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건 바이든이 그동안 아니 오바마가 그동안 해놨던 것을 열매를 싹 가져간 거잖아요. 훔쳐간 거잖아요. 주장을 하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아 과거의 대통령도 이렇게 이렇게 해놔서 내가 오자마자 운도 좋고 나도 잘해서 이걸 지켰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모든 걸 이뤄냈다고 하니까 훔쳤다고 빌 크린턴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이에 대해서는 크린턴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은 18세기 19세기에나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100%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가자 전쟁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을 지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 크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메들린 올브라이트라는 최초의 여자 국무장관을 북한까지 보내놓고 본인도 가나 이런저런 걸 저울질 해보다가 또 모니카 루윈스키 스캔들도 있고 마지막에는 중동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를 뒤로 했었어야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보존하는 데 진심이다. 그 사람은 하마스는 아니다.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리고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자치 이런 것 주는 것 그리고 자결이라고 할까요 본인들이 그 뭔가를 지키는 그런 것에도 진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요. 바이든이 도덕적인 확신과 명료함을 보여줬다. 최근에 좀 늦긴 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인권 같은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 세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미국과 여러 가지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논점에서 모든 입장에 얘기를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럴 뜻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부 죄 없는 희생자가 너무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많은 것 제공해야지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가 하마스에 의해서 위험해지는 거 이것도 미국이 잊지 말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는 또 왜 이렇게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 대해서 바이든을 이 시점에 지지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오바마와 벤자민 네탄야오는 사이가 나빴습니다. 벤자민 네탄야오가 미국에 와서 연설을 하면요. 공화당 정치인들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같은 스펙 같은 데서 아니 이스라엘 그런 조직 같은 데서 바이든이 아니 오바마가 연설하면 막 빠져나가고 네탄야오가 미국 대통령인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탄야오가 미국과 협조도 그 당시에 하지 않았고 말도 잘 듣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느낀 그 바이든이기 때문에 잘 알죠. 벤자민 네탄야오와 지금의 이제 가자지구에서 여러가지 전쟁과 그런데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을 빌 퀸튼과 보라 오바마가 굉장히 잘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한 주일이고요. 자 그리고는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 조직도 이겨서 그 당에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려고 했었던 그 뉴저지 라는 필 머피 라는 주지사의 와이프인 테미 머피를 눌러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판사가 임시 판결을 내렸는데 앤디 김 의원이 고소한 거예요. 그 고소한 케이스에 대해서 앤디 김 의원 뜻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표용지를 바꿔야지 된다. 왜냐하면 이 뉴저지주의 당에서 당에서 원하는 인물들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자리에 그 지금으로서는 이미 지금 물러나긴 했지만 테미 머피 후보를 딱 그 자리에다가 투표용지에 박아버린 거예요. 6월 4일이 예비선거거든요. 뉴저지는 조금 늦죠.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 헌법에도 안 맞고 너무너무 비민주적이고 특정 후보에게 당이 사랑하는 후보에게 특혜 주는 거다 해서 고소했는데 판결이 일단 예비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바꿔라.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쪽에서 당에서 항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당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밀어주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모르지만 이번 예비선거에는 앤디 김 의원의 뜻대로 그렇게 투표용지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자리 자체가 밥 메난다스라는 오랜 민주당 상원의원 자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부정부패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으니까 여기에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나와도 이제는 힘이 꺾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별로 신경 전혀 안 써도 되는 후보고 나머지는 공화당이니까 그래서 연방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 올해 아마 탄생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부터는 좀 브리핑으로 해보겠습니다. 샌벤크먼 프리드라는 암호화폐의 천재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알라메달 리서치라는 또 다른 무슨 뭐 뭐 해치펀드 비슷한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돈을 여기서 여기로 빼돌리고 본인은 전세 비행기 타고 다니고 친구들과 바하마에서 왕궁처럼 지어놓고 그런 집에서 살고 했었던 사람이 32살밖에 안 됐는데 손님들의 돈을 80억 달러나 그렇게 해서 맘대로 썼다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2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변호팀에서 한 6, 7년을 원했는데 검사는 40년 내지 50년 원래는 1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와이트 칼러 경제사범 가운데서 아주 높은 형량을 받은 거거든요. 판사가 얘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판 도중에도 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후회하는 빚 잘못했다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또다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전혀 후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긴 형량 감형은 쉽지 않을 듯 보인답니다. 감형이 연방 죄수이기 때문에 1년에 54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1년에 54일씩 지금까지 구치소에 있었던 거 다 합쳐봐야 한 5년 정도 빠질까요? 그러면 32살 이 사람 50살쯤 매야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런데 또 억울하겠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막 또 비트코인 같은 게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며칠 전에 좀 폭삭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결과론적으로 살았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서 돈 벌어서 차선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되지 뭐 그동안은 남해동 갔다가 그냥 펑펑 로비 자금으로 쓰고 정치인에게 기부하고 뭐 그리고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무슨 슬리핑백 같은 데서 사무실에서 일하다 자고 그래서 결과론보다는 그 남의 돈을 가져다가 뭔가를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그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걸 들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잘못 계산했다. 그걸 거기에 더 조심을 했어야지 됐다. 그것도 하는 부분은 전에 여자친구가 같이 그 집에서 살던 여자친구가 폭롱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샌뱅크 맨 프리드 굉장히 빅 이슈였고요. 애플도 연방법무부하고 그리고 여러 개 16개 중가요? 독점금지법으로 위반했다 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전화기 등등 애플워치와 애플 것만 통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인데 애플에서는 그거 우리의 정체성이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제품이 해킹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몇 년 재판이 걸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미국과 국제 관련 뉴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스터데이지만 이스터데이라고 뉴스가 없을 수는 없죠. 내일 뵙겠고요.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 모르겠고요.